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직원의 실수로 아이가 색소 원액을 마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7일 한 커피숍에서 교육 중인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로 주문받은 음료를 자신의 아이가 먹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음료를 처음 구매해봤다는 A씨는 아이 입이 갑자기 파래지는 것을 보고 이걸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직감이 들었다며 매장에 전화해서 문의했다고 하는데요. A씨의 연락을 받은 매장 측은 A씨에게 음료를 만들어줬던 시간대의 CCTV를 돌려받고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영상에는 교육 중인 아르바이트생이 청색 색소 원액을 사용해 음료를 만드는 과정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후 A씨는 음료값을 변상받고 끝내려고 했으나 다음날 아이가 변을 본 변기가 파란색으로 물이 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A씨는 아이 뱃속에 문제는 없는지 모르겠다며 변기 청소할 때 파란 약을 넣는 것과 같은 색이었다고 당황스러운 심정을 밝혔습니다. A씨는 식용색소라도 청색은 먹이지 말라는 약사의 글을 본 적이 있다는 어느 네티즌의 조언에 더 속상했다며 아이의 상태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은입니다.